그래서 자녀가 23번 하기로 했었죠? 네. 오케이. 뭐 할 때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골디락스 and the three bears 골디락스 and the three bears 오케이. 자,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버릇이 하나 있는데 바로 there is, there are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있다. 오케이. 집이 한 채 있으니까 there is a house 어디에? okay, 뭐뭐 소개니까 in the woods를 쓰는 거야. in the woods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그렇지.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계속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곰 세 마리가 집안에 있대요. 세 마리에 있는데 they are leaving 이번엔 또 뭐가 있다고 하고 있어? there is a house 자, 아까 전에 집 한 채가 있을 때 뭐였더라? there is a house there is a house 이번에는 세 마리 꿈이 있다니까? there is a... there is a... there is a... there is... there is... there is... is는 같이 쓰는게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쓰죠 그쵸 남자 한명 여자 한명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한개 그쵸 얘는 결국 한개랑 쓰죠 아까 집이 몇 채가 있다고 얘기한거였어 아까 집 한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이번에 곰 3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there are three bears there are three bears 그쵸 그 집안에 in the house 소희 열심히 했지 그 다음에 시간 물어보는 표현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그렇죠 줄여서 it's seven o'clock 오케이 그래서 그 3마리의 곰들이 7시 정각에 일어난데요 더 더 더 더 3 bears get up at 7 o'clock 그렇지 the three bears get up at 7 o'clock 뭐라고요 붙여서 더 3 bears get up at 7 o'clock 베리 굿 계속해서 그들이 집을 8시 정각에 떠나버린대요 다시 나가실거예요 더 마음대로 더 마음대로 7시 정각에 그러니까 8시 정각에 at 8 o'clock 오케이 붙여서 더 3 bears 더 3 bears 여기서 대신에 쓴거죠? They... They leave the house The hous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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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옳지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11 o'clock It's 11 o'clock It's 11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골디락스가 그 집 안으로 갑니다 골디락스 골디락스 가다 고 골디락스 골디락스 고 오케이 그 집 안으로 온대 그래서 붙여서 골디락스 또 골디락스 골디락스 고 그렇지 골디락스 고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또 뭐가 있대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저기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붙여서 There are three chairs 계속해서 그녀가 수프를 먹는대요 계속해서 그녀가 수프를 먹는대요 어떤가 She eats some Some soup 오케이 지난 시간에 오케이 그녀가 수프 먹습니다 붙여서 She eats some soup She eats some soup 오케이 몇 시니 What time is it? 이런건 보서마자 튀어나야지 What time is it? 몇 번 나온건데 계속해서 It's three o'clock It's three o'clock 오케이 골디락스가 침대에서 잠을 잔대요 골디락스 슬립 오케이 슬립의 뜻이 뭐죠? 슬립스 뜻이 뭐죠? 사랑 하다 시죠 골디락스 슬립스 올디아스 슬립스 In the bed In the bed 오케이 계속해서 더 더 Three bears Find The three bears find 골디락스 그렇죠 Very good 붙여서 The three bears find 골디락스 오케이 그녀 또한 세 마리의 곰들을 발견합니다 She finds She finds She finds She finds She finds She finds The three bears The three bears The three bears 그렇지 The three bears two 오케이 그래서 붙여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다섯 시에요 It's five o'clock It's five o'clock It's five o'clock It's five o'clock 오케이 그들이 책을 함께 읽어요 They read They read They read books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read books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약간의 빵과 수프를 먹어요 They eat They eat Some soup And some bread and soup 그렇지 Some bread and soup 붙여서 붙여서 They eat Some bread and soup They eat Some bread and soup They eat Some bread and soup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time is it? It's nine o'clock It's nine o'clock 오케이 골디락스가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골디락스 컴백? 고오백이지 일단 컴백했죠? 하여튼 골디락스 고오백 오케이 아 아 아 볼까요? 골디락스 고오백 홈 아 오케이 뭐라구요 골디락스 고오백 홈 고오백 고오백 아니었는데 골디락스 고오백 홈 고오백 고오백 홈 왜 고오백이 아니고 고오백이지 분명히 되돌아가다 고오백이라고 하셨는데 왜 고오백이야 하다시 골디락스가 쉬니까 超 고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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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잖아 여자애가 여자애가 곰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갖고 식탁 위에 있는거 먹고 침대에서 자고 곰들이 얘 누구냐 하면서 발견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있다가 우리 같이 책이나 있고 놀자 이러잖아 자 또 얘기할게 고의 뜻이 뭔데? 하다고 like의 뜻은? 좋아하다고 eat의 뜻은? 지금 여기 썼던거 eat, go, like 공통점 전부 뭐? 하다시인데 예를 들어서 히나 쉬나 eat 그가 먹는다는 he eat이 아니고 he eat 그녀가 간다도 마찬가지로 she go가 아니고 she goes 그것이 좋아한다도 it like가 아니고 it likes 해야 된다고 왜냐 하다시에 원래는 뭐가 숨어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두가 숨어있어야 되는데 히나 쉬나 eat이 있는 경우에 두가 숨는게 아니고 누가 숨는다 더즈가 숨으니까 it, he, it, sh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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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goes, she goes, it goes, he likes, she likes, it likes 한다고 오케이? 나는 먹는다는 건 뭐야 나는 먹는다 I eat, I am it이야? 비동산 거기 왜 넣어? 하다시인데 I eat 너는 먹는다 You eat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얘들은 하다시에 S 안 붙인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